잠깐만 이거 빨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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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문건이니까 에이 블라 빨리 안세령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연인을 찾겠다 OX? 난 당연히 우지 나도 제네시스 가와님 별풍선 777개 갬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죠. 내 이상형에 거의 가까워. 내가 찾아서 얘기할까요? 아니야,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 이상형에 거의 가까운 인간인지라 뽑았나야지. 마지막으로 별풍선 3행시. 별. 별시? 풍. 풍마잔이야. 선. 선풍기로 대가리 다 뜯어가지고 올라가지. 선풍기를 뭐라고? 선풍기로 대X쳐가지고. 부저히 넣어봐라. 나 이XX 왜 이렇게 너무 웃겨. 아, XXX 웃기네. 뭐라고? 내 두목한테 하트 해달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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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님이.. 빨래, 빨래, 빨래. 손하트 하면 1000개 쏸대. 지금 10초내로 가야 된대, 10초내로. 빨리 지금이야 10! 9! 빨리 빨리! 빨리! 7! 6! 빨리 빨리 빨리! 지금 4! 손아트 손아트! 너가 해라고 너! 어? 니가 손아트를 하라고 빨리! 손아트 손아트 발음 ㅅㅂ 조선족이야? 아니 손.. 나 지금 뭐가.. 나 손아트 손아트 그러길래.. 손아트.. 아 나 이씨.. 제네시스 가와님 별풍선 천사개겜 사압니다. 아 너 소나타라고 들었어? 어 나는.. 나는 저기.. 저기 있다 보니까 우리 팬 중에 닉네임이 청초한 소나타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소나타가 별풍선 천개 쏠테니까 빨리 와서 뭐 리액션을.. 뭐.. 빨리 와야된다 그래서 소나타 소나타 내가 잘 못했네 근데 나 손아.. 손아트라고 했어 아 너는 뭐.. 손하트 소나타 비슷하지? 그렇다고 조선족이라 그러냐? 알았어 미안해 마누라 진짜.. 근데 와가지고.. 인민군이야? 걔도.. 어? 어 뭐.. 아 나 지금 커피 타고 있었어 이봐 졸려 제네시스님 뭐 쩌요 어.. 큰손이야 깜짝 놀랐잖아 제네시스인데 취향이 어떻게 되나? 어떤거 좋아.. 어떤거 해줄까? 리액션 그 취향이 어떤가 우리 제네시스는 아.. 지금 약간 특이해 음.. 좀 특이해 좀 특이한거 되게 좋아하는거 같아 오르나미씨? 지금 유리 누나 10초내에 두손 두사람이 두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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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잠깐만.. 두사람이 손하트 만들면 천개 손하트.. 손이 빡.. 무슨.. 똑바로 똑바로 손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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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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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제네시스가 왔니 별풍선 천사개겜사 아 나 ㅅ.. 새끼.. 부딪길 뻔했어 우와.. 천사개.. 형 왔을때 사랑해라고 말했을때 두목형이 사랑해라고 답하면 천개 오케이.. 오케이이지? 제네시스가 자기가 사랑해라고 하면 너도 같이 사랑해 이러면 천개래 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누나 아 미안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고분감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못됐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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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뭐라 말입니까? 아 빨리 나갔다와 빨리 나갔다와 아 오케이 잠깐 이거 빨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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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야 소세X 빨리 들어와 그래 빨리 앉아라 소세X야 뭐 뭐 했어? 어 했어 했어 뭔데?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 아니야 아 맞다 다시 나갔다 와봐 아 씨 공간이 왔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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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들어와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개 XX야 BXX가 곱게 XX야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오케이 일단 어쨌든 이거 내 식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어 저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해 마시면 돼 오케이 다 듣고 해 뭘 구다 봐 이 XX 귓벅맹이 XX 응접해 볼라 이 사랑해 이 XX 야 눈깔 XX 빨리 해 이 XX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야 이 공간이 XX 왜 왜 뭔데 욕하면이야 또 이것도 왔는데 XX 이게 미션이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했었어야 돼 그러면 다 성공이야 이거 나 나가? 맞들렸냐? 나도 와봐 응 나갔다 올게 와봐 구우 보여 дан בא 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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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야 청개 됐어 이번에 꺄악 제네시스가와 님 별풍선 천사 개겸사 IV아입니다 오오오 applied 와 고마워 역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응? 뭘 좋아? 아 내가 개선해가지고 한거야 이거 물론 널 사랑하는 건 진짜지 형이 아 내가 나가?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다리 짧으니까 빨리빨리 나가 아아 컴온 소 XX 소소소 빨리 들어와 아 나 근데 배 아프다 갑자기 약사 밟아버리기 전에 아 배 아프다 뭐 약사와? 뭐라고? 아니 치킨 먹고 싶어건데 진짜 사오면 안돼 한 번만 사다주면 안돼 양념치킨 로데킬 당하고 싶냐 차를 확 처벌난게 아 치킨 XX 먹고싶다 하아 배도 고픈데 치킨 도모구른 발림 별풍선 50개겜 사합니다 10분 안에 맞춰야돼 치킨 사올게 사올게 따봉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치킨 네 입에서 치킨 사온다는 말이 나오면 어 5천개 손 따랐어 진짜야? 응 마신거야? 응 제네시스 가완님 별풍선 5천개겜사합니다 사실 10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 그럼 그 속에 치킨 치킨 욕을 한다던가 사온다던가 얼마든지 그게 있거든 그치 최소 1분 1분 안에 그 얘기가 나오게끔 했어야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우릴 너무 우습게 봤어 시스가 나가보라고? 또 나가보래 내가 나가면 안돼 이번에 아 이번에 좀 어려운거 낼거 같은데 자 자 뭘 야려 다리는 와가지고 빙XX 아니야 다리 미안해 음메 왜 사랑해 마누라 그래도 아닌데 이건 야 다리 다리 뜰래? 쳐보라고 유도기술 아니야 유도기술? 아버지 지게 아니야? 똑바로 해봐 이 ㅅㅂ 아 시간 없어 아니 고릴라? 뭐야 아 답답해 아 아 끝났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거였어 뭔지 알아? 뭔데? 니가 나를 싸내길 떼는거야 자 아 이거는 어렵지 그치 이건 다 어렵다고 했어 이건 어렵지 왜냐면 니가 날 안 때리잖아 어 이건 난 못해 그래서 개격구나 맞으려고 아 아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도 에어어어어 유리야 들어와 꾸링하트 팬텀님 스티커 한개 별풍으로 주세요 아 저기 자 팬가위 한개 따위로 뭐죠? fuck 커피 갖고왔어?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선배님 지금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친구가 누나 형 왜 사랑해 이게 문제야? 이런게 뭐 내가 음 아 채팅 뭐라는거고 누나 형 너 나 왜 사랑하냐고 어 응 사랑하는 이유? 응 졸X니까 아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고문관이에요 그래 내가 유리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계속 말았다 야 눈치 까고 너한테 말 거는거 봐 그니까 그걸 노렸나봐 어 내가 너 말 못하게 내가 계속 말하니까 시스가 머리준으로 굴렸어 응 아 내가 아까 닦아가지고 닦아줄까 닦아줄까 아니 비XX야 너 뭐 먹고 왔냐 먹고 왔는데 뭐 먹었는데 아 배고프다 치킨 사갖고 올까 밥 차릴까 라면 끓일까 라면 끓일까 아 지금 지금 4번 실패한거야 응 응 아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쉬우면서 졸X 어려워 차라리 몸으로 말하기가 더 쉽겠다 아 시작을 하라고 니가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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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이게 뭐야 맞춰야 돼 이게 뭔지 뭐야 이게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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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가와님 별풍선 10개겜 사아합니다 힌트 고양이 과 어 내정지 오는데 와 이거 뭐지 다른 자세 없어 아니 고양이가 이게 뭐야 고양이가 이게 이게 민머리가 어딨어 오 가발 쓰니까 더 헷갈리잖아 이게 뭐야 스핑크스 오 맞췄어 너 어떻게 맞췄어 아 진짜요 맞아 진짜요 너 어떻게 맞췄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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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가와님 별풍선 5000개겜사합니다 고양이 까라고 하면 맞출 수도 있지 그리고 스핑크스 고양이 고양이 있잖아 내가 니가 이거를 왜 쓰는지 알면은 삼각대 X 생각했어 이거를 어 그래 가만히 있잖아 계속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하기에 나 힘들었다 그치 이거는 힘들지 표현하기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딱히 말도 못하고 아 근데 이걸 맞춘다고? 근데 고양이 때문에 알게 됐지 어 고양이 애하고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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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때문에 알았어 진짜 어 난 처음에 스핑크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 스컴크인 줄 알았어 어 그 냄새나는 색 방구냄새? 방구냄새? 아 맞다 맞다 하하 야 야옹야 옥찬게 와 와.. 고마워 야 근데 이걸 맞친다고? 이... 똑똑한... 피X신이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